삼성전자가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에 스마트 사이니지 70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. 소속 카운터, 여권심사구역 등 공항 곳곳에 설치된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는 여행객들에게 항공기, 출도착, 수화물 정보 등을 전달합니다. 특히 설치된 LED 사이니지의 면적은 총 1012제곱미터에 달합니다. 공항 내부에 설치된 LED 스크린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. 또 공항 실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빛반사 방지 패널을 적용해 UHD 화질의 이미지와 정보를 24시간 제공합니다.